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기의 재판. 우리나라에서 세기의 재판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에 대한 재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관련 여러가지 재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 이런 것들이 세기의 재판 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 그들은 정치인이었습니다만 최태원 노소용 두 이혼 관련해서 이 재판이 우리 언론이 항상 이렇게 기사를 작성할 때 보면 세기의 재판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달죠. 그런데 그게 1심이 끝나고 1심에서는 이게 뭐 저래. 판사가 미쳤다. 저 판사 누구야. 신상 털어라. 이렇게 국민들이 상당히 화가 난 반응을 보였었죠. 그런데 반응을 보여도요. 다소 차이가 있는 게 저쪽 좌진영에서는 노태우의 딸이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SK가 다소 친 민주당 성향이 좀 있는 듯 느껴질 수도 있어요. LG하고 같이. 그래서 덜 비판하죠. 1심 재판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식이고요. 2심 재판 결과가 터지자 그야말로 지금 소위 보수 혹은 우파로 불리는 이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이번 재판 결과가 잘 됐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재산 분할 명령이 떨어진 거죠. 물론 최종심은 남아있습니다만 보통 고등법원에서 이게 결론이 나면은요. 대부분에서도 보통 고법의 의견을 들어줍니다. 사실상 노소용 쪽이 승소했다라고 하는 게 한 70% 좀 되죠. 자 이렇다고 보면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좌우로 좀 나뉘진 그런 경향이 있죠. 다만 이 좌측이라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게 악악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너녀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최태훈이가 지금 도를 넘은 그야말로 불륜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고요. 최태훈이 데리고 온 그 여자가 국민들로부터 전혀 동의를 얻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좌파들도 그건 알거든요. 그래서 두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에 이 승소를 통해서 막대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에 저쪽 좌진영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어쩌고 하면서 또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노태우는 할 만큼 하고 갔잖아요. 어쨌거나. 많은 어떤 숨겨둔 자금이 있었더라도 대부분 국고에 환수하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은 사망했을 때, 서거했을 때 국가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었죠. 국가장. 과거에는 국장, 국민장, 가족장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 걸 통일했죠. 국가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장 그리고 국장을 통일했죠. 박진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는 국장. 그런 식이었고요. 아무튼 노태우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국가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국립현충원에는 가지 못하고 파주에 어딘가에 묘수가 있죠. 그때가 문재인 때 아니었습니까? 이런 어떤 전력을 갖고 있죠. 이 속에서 이번에 어쨌거나 재산 분할, 역대급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는데요. 정말 통쾌합니다. 통쾌하고요. 최태원 노소영의 1조 3천억 판 뒤집힌 세기의 이혼. 노소영 손들어준 항소심 최태원 1조 3천8백억 재산 분할. 법은 최태원 김희영 이혼에도 관여. 도저히 이룰 수 없어. 이번에 이 담당 판사가요. 이 판사가 그야말로 불비락을 내린 겁니다. 그야말로 진짜 정의의 칼을 휘둘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최태원 네 이놈!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른 기사를 제가 하나 찾아보니까 최태원 노소영 이혼 2심 선고하기 전에 그 판사가요. 무려 28분이나 최태원 측에 성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보라 이거죠. 법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라. 이거는 달리 말하면 자신을 설득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태원에게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 박살낸다. 이런 게 지금 이미 드러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최태원 쪽에서도 작전을 짰잖아요. 그래서 그 판사와 여러 가지 어떤 사증과 관계에 있는 인물을 친척이죠. 관계에 있는 인물을 김연장 변호사인데요. 변호인으로 이렇게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가 변호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 때 재판부가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걸 노리고 이 판사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최태원 쪽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까지 동원하면서까지 밀어내려고 했지만 재판부가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끝끝내 이런 어떤 충격적인 그러면서 확 꺼난 와 드디어 핵사이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역대 최고의 최태원 노소용 2심 판결한 김시철 부정판사는 누구인가. 그래서 바로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런 어떤 정말 살아있는 어떤 판사의 혼이랄까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특히나 이제 굵직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제대로 사법부의 면모를 보여주는 포충전 같은 인물이 없어요. 있습니까? 이재명 재판 조국 재판 문재인 관련 재판들 그런 재판에서 제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포충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판사들이 있습니까? 정말 쪽팔릴 수준으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중에 이 판사가 나옴으로써 엄청나게 지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혹은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의 배경 그리고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오늘의 SK가 있었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한 겁니다. 100%는 아닐지 몰라도 한 80% 정도 인정했잖아요. 그것이 오늘의 SK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과거 SK는요. 재개서일 5위였습니다. 1위는 현대삼성이 왔다 갔다 했고요. 1위 2위는. 3위 대우. 4위가 LG. 5위가 SK였거든요. 그 SK가 지금은 2위죠. 2위. 어쨌거나 여기서 이런 판결을 한 김시철 부장판사 이 사람 누구인가?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서울고등법은 가사 2부를 이끌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전례 없는 재산 분할 액수를 결정한 김시철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위자료 산증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책임을 아주 폭넓게 반영하고 부부 중 한쪽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 분할에 포함시키는 등 사실 미국식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파격적 판결을 여러 차례 낸 인물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2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정한 판결을 내놨고요. 보통 위자료 액수가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몇 배입니까? 3, 7, 2, 1. 거의 7배 아닙니까? 이때도 법조계에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재판에서 유책 배우자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총 두 번의 이혼소송을 냈고요. 두 번째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면서 두 사람이 이혼을 했고요.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가 인용됐기는 했으나 부부 사이의 혼인 파트너의 직접적인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죠. 그 당시 재판부는 B씨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A씨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여성들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며 B씨를 질책하고요.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를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 판결이 그대로 여기도 연결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만 우리 재판부에 있다 그러면 정말 든든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나름대로 무너진 질서, 법적 질서 이것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김시철 부장판사의 판결을 보고요. 1심보다 노관장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온 배경으로 결국 이분의 어떤 법적 의지, 법적 신념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채태원 측에서는요. 이대로 가면 자신들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이 김 부장판사, 김시철 부장판사의 성향이 스타일이 딱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 당사자 중 한 명이 판사의 친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사를 최태원 쪽에서 이런 작전을 짠 겁니다. 친척, 이 판사의 친척을 선임했죠. 변호사로. 그럴 경우에 법원은요. 판사, 담당 판사를 재배당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 회장 측은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했고 실제 재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아무튼 이 김 부장판사는요. 서울 출신으로 광성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있는 인물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인물은 조금 더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에게 말이죠. 이재명 재판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에게. 화끈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도 중요한 재판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인데요. 그때 이분이 재판장이었고 그 당시에 주심 판사하고 서로 마찰이 일어난 그런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주심 판사가 참다 못해서 나를 전보해달라. 그러니까 원세훈은 어쨌거나 보수적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했던 인물인데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주심 판사가 아마 좌파 성향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그냥 제어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꼭 이분이 김시철 이분이 우파 이런 것보다도 나름대로 법적 정의관이 뚜렷한 인물이다. 그리고 법이 가르치는 그 본령 그 본 어떤 의지에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재판을 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때가 말이죠. 2018년 기사인데 이때 당시가 53세니까 지금 벌써 6년 뒤 아닙니까? 58세입니다. 이분이. 58세. 그런데도 아직 부장판사군요. 이런 부분 분이 대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대법관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이분이 제대로 눈도장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분에게 대법관 혹은 대법원장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아무튼 그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의 재판장으로 있었고요. 그때 그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자 반발한 주심판사가 인사이동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018년이면 문재인이가 대통령 때 아닙니까? 양성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김시철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재판에 법원 행정처가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그때도 소신껏 할껏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김명수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았고 좌천대거나 성진 케이스에서 탈락하거나 이랬던 것 같아요. 벌써 오래전에 이분은 검사장이 되고 대법관도 되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소신과 강단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이 재판을 통해서 이분이 널리 세상에 알려졌다는 게 너무도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문제는 법원입니다. 중요한 시국사건 재판이 왜 그렇게 질질 너러지고 구속되어야 할 사람이 구속이 안 되고 이 모든 게 누구 책임입니까? 판사들 책임 아닙니까? 법원 책임 아닙니까? 그걸 보게 되면 요번에 이 김시철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 원세훈 재판 때도 이분으로 인해서 그나마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다수간 도움을 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나름으로 조금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특별히 이 원세훈 재판이 크게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분명히 좌승양 판사들하고 이분하고는 부딪힌 것 같습니다. 이분은 우파라는 것보다도 좌파처럼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단죄했다. 태클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이 재판장이 있더라도 주심 판사가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분은 재판장으로서 군안을 마구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주심 판사가 아마 틀림없이 정권이 칼잡이 같은 그런 어떤 짓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주심 판사를 견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의 첫 번째 주심 판사였던 최 모 판사 그 당시 만 6살. 이 사람이 그때 그 기사에서 보면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재판장인 김시철 부장판사가 주심인 나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법정에 출석한 검사들과도 계속 갈등을 빚었다. 그 당시 검사들이라면 결국 이명박 정권을 그냥 잡는 사람들이죠. 그들과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김시철 판사의 성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김시철 판사는 자신의 올곧은 어떤 그런 성정을 이번에 여지없이 유감없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정말 핵사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이런 판사가 조금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